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각종 전자기계를 넘어서 전기차에도 들어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부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초소형 크기로 와인잔 절반 정도를 채우면 약 1억원에 달하는 오늘의 주인공 MLCC를 소개합니다. MLCC란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회로에 공급해주는 작은 칩입니다. 세라믹 유전체와 외부 전극, 내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컵테슈터는 전기차와 같은 고성능 제품일수록 많은 수량이 들어가는데요. 스마트폰에는 약 1,000여 개, TV는 약 2,000여 개, PC는 약 1,2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칩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유전체 파우더와 재료 등을 균일하게 혼합해 슬러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슬러리를 얇게 코팅해 성형 시트를 만들어주고 이 시트에 내부 전극을 인쇄해줍니다. 세 번째, 인쇄된 시트를 원하는 층수만큼 쌓아줍니다. 네 번째, 적층이 끝나면 압착 과정을 통해 밀도를 높여주고 이 과정이 끝나면 개별 칩으로 절단해줍니다. 다섯 번째, 천도 이상의 고온 열 처리로 칩 안에 유전체 파우더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외부 전극과 연결이 잘 되도록 연마 작업을 한 뒤 양쪽 끝에 구리를 도포해 외부 전극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확인 후 테이핑에 포장합니다. MNCC는 층을 최대한 얇게 쌓는 것이 좋은 품질을 결정해 압착 공정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압력 용기에 적층된 시트를 넣고 고압 펌프를 구동하면 용기 안에 액체가 차면서 압력이 사방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고압으로 균일하게 시트의 압력이 발생해야 시트와 접착제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4차 혁명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5세대통신 등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MNCC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MNCC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